안녕하세요. 공가시망농장입니다. 오늘이 5월 4일인데요. 한참 모종들을 심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종가게도 손님들로 북적북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들 고구마 모종 물안주구 심기 최적의 날씨입니다. 오늘 심오면 100% 모종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모종가게 나와서 모종들이 얼마씩 팔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두콩이 1,500원씩 하고 있네요. 꽃줌모종은 흑대가정이 한 4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여주모종이 있네요. 1,500원씩이고요. 머위 1,000원 돌미나리 여기 잔대라고 있는데 잔대가 이거 사가지고 2,000원씩에 팔리고 있고요. 노랑미니토마도 2,000원 땅두룩 땅두룩입니다. 땅두룩 1,000원 부지깽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2,000원씩 팔리고 있네요. 하늘고추 하늘고추 1,000원 초당옥수코 초당옥수코 얼마씩 팔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냥 옥수코 강낭콩 땅콩 땅콩 모종은 얼마씩 할 수 있어요? 1,000원이요. 1,000원 한판에 1,000원 약혼 약혼이 있는데 약혼이 1,000원씩 팔리고 있네요. 옛날에 한참 약혼이 유명했었는데 아빠 약혼이 어디갔나 약혼이 1,000원 삼채 삼채이 것도 한참 뜨는 작물에다가 지금은 잘 안심는데도 그래도 팔리고 있나 봅니다. 1,000원씩입니다. 빨강 대추방울토마토 1개에 1,000원씩인데 모종을 굉장히 잘 길렀어요. 노랑 대추방울토마토 이것도 1,000원씩이에요. 하나에 아주 잘 잘 길려면 모종을 까리 붓고추 까리 붓고추 이거 굉장히 조금만 침을 좀 묻죠. 까리 붓고추가 그 다음에 롱고린 맛 이거는 오이고추죠. 까리 붓고추 500원 이거 롱고린 500원 롱고린 500원 맥돌 호박 500원씩 팔리고 있고요. 호박도 이거 아마 500원 이게 갈 거예요. 500원 애플 수박 애플 수박이 하나에 3,000원 5,000원씩입니다. 큰 수박 큰 수박은 1,500원이고요. 복수박 복수박도 1,500원씩입니다. 복수박 1,500원씩 망고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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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망고참위 미니 망고참위 3,000원입니다. 사과참위 사과참위 알죠? 사과참위 1,500원씩 팔리고 있어요. 사과참위 1,500원씩 팔리고 있어요. 조롱밥은 1,000원 미니 단호박 2,000원씩입니다. 미니 단호박 주황 단호박 2,000원 백다닥에 오이가 500원씩 팔리고 있고 신자원 노각 오이로 500원 큰 토마토 커피랑 일반 방어소 큰 토마토 1,500원씩 팔리고 있네요. 어떤 게 더 맛있어요?